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매주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예외 없이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바닥 없이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중씨도 제대로 버텨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도 지수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하루에도 등락폭이 2%에서 3% 정도 지수가 2, 3% 움직인다는 것은 종목은 5에서 7%는 하루만 해도 그냥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 분들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매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내 포트에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을 놔버리게 될 수 있는데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오늘로써 과매도 영역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바닥에 근접해 오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의 반대매매 물량이 조금 더 출애가 된 이후에 시장이 완만하게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을 압축하셔야 돼요 10종목 이내로는 최소한 압축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나중에 지수가 반등할 때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겨내는 것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디서 듣고 차트만 보고 이렇게 쉽게 매수한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올 때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세요 그리고 매수한 종목 중에 자신이 없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고 조금 더 자신이 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을 짜셔야 시장이 반등할 때 계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압축 강조 드리니까요 지금이라도 종목 압축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제 공부는 순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식의 정석 강의가 후반기까지 왔기 때문에 1강부터 차례대로 보셔야 뒤에 강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제 강의도 1강부터 차례대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87강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이제 기법 강의들을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 강의 중에 아예 새로운 강의들도 있지만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강의 내용들을 응용하거나 섞어서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돌파 눌림 매매법은 제가 앞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수많은 기법들 중에서 그 부분을 섞어서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눌림 매매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 돌파와 눌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이 돌파 그리고 눌림까지 이용하는 매매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돌파 매매도 설명했고 눌림 매매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 앞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앞 강의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는 설명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충분히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돌파 눌림 매매법 매매법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법 강의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돌파 눌림 매매법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돌파한 다음에 눌렸을 때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어려운 매매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죠? 이 기법이 가지는 의의, 핵심, 그리고 원리 이 부분입니다 왜 이 기법이 나왔는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돌파한 다음에 눌림에서 매수하면 되네?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왜 돌파한 다음에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매수 기법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인 뒤 일단 전고점을 뭐예요?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했으면 강한 흐름이겠죠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전고점에서 매물 때가 되니까요 그 구간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인 뒤에 상승 추세로 이어가지 못하고 밀림이 나올 때 밀렸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매법입니다 눌림목에 대한 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데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초입 이게 뭐죠? 이게 눌림목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돌파하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전고점 돌파를 만드는 힘은 강력하지만 이후 매물 소화 및 매집을 위한 인위적인 눌림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장대항봉을 그리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장대항봉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여기서 이제 찰실현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쏟아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리기도 합니다 왜?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강제로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급등해서 많은 물량을 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눌림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눌림도 있지만 인위적인 눌림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후 매물 소화 및 매집을 위한 인위적인 눌림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눌림 매매법은 인위적인 눌림을 이용해서도 공략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눌림을 통해서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핵심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파 후 눌림은 기본적으로 돌파봉에 실린 세력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진입합니다 이게 또 핵심이죠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조정 이후 재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많이 실린 게 좋을까요? 적게 실린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캔들과 거래량 강의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했고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5번, 10번 정도는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재상승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매도하는 세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매도 세력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누군가 대량 매도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력 수급, 뭔가 거대 수급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돌파 눌림 매매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력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진입하는데 이 가정을 하려면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핵심이죠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론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일 때 거래는 줄어들어야 돼요 이건 핵심입니다 하락 거래량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지지 받아야 될 구간에서의 지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거래량이 여기 써 있죠 하락 거래량에 대한 확인 하락 거래량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지지 받아야 할 구간에서 지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예요 이거는 신규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가가 100만원에서 50만원이 됐으니까 반토막 났네? 싸니까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거나 그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으면 100만원이 50만원 됐다고 하더라도 3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등 혹은 지지가 확인이 돼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떨어졌으면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싸니까 덥석 사도 돼요? 아니죠 100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악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졌겠죠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엄청 안 좋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급락한 겁니다 단순히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치적으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뭐다? 지지 혹은 지지 이후 반등입니다 이 돌파 눌림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봉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조정 이후에 지지 혹은 지지 이후에 반등 그리고 조정 받을 때 거래량 감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돌파 후에 지지가 나왔다고도 무조건 살 수 없어요 왜? 지지가 나오는 위치가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와도 중요한 위치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별로 의미 없는 위치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것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하지만 기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다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장기 투자 이외의 주식 매매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위치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워렌 버핏이야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 종목이 정말 이제 저평가가 돼 있어 예를 들어서 3년, 5년 나는 차트 보지 않고 끌고 가겠다 라고 하시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차트 무시하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치에서 저평가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3년, 5년 장기 투자 할 것이다 라면 차트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살 때 3년, 5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는 않죠 당장 내일 빠르면 2, 3주 혹은 한두 달 뒤에는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이외의 주식 매매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위치 의미 있는 위치라는 거는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의미 있는 위치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횡보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차트를 보니까 등락이 거의 없이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 종목이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내가 산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상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차트상 다이나믹하게 급등이나 급락하는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 차트가 급등급락이 많은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과거에 급등급락이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급등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어? 이거 내가 매수했는데 안 가 당연하죠 원래 횡보 종목을 매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길게 횡보하는 종목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제가 예전에 드렸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나는 장기 투자자다 혹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횡보할 때 매수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시라면 횡보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 돌파 돌림 매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위치란 뭘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사기 위함이죠 당연한 설명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거나 다른 방법도 있어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샀어요 샀는데 여기서 더 밀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긴 하겠죠 이걸 이제 하반경직성이 강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살 때는 상승 추세에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고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수익을 볼 수가 있겠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실 때는 차트 상으로 많이 빠져 있다가 지지가 될 때 혹은 지지받다가 살짝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설명은 공격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약간 보수적인 방법인데 여기 보시는 돌파 눌림 매매법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기는 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기는 하는 건데 그리고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빠른 반등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돌파 눌림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위치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수하실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매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매수 이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탄력적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탄력 엄청 중요하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상승, 하락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횡보입니다 횡보 주식이, 주가가 횡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예요? 기회비용 입니다 내가 만원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1년 뒤에도 주가가 만원이에요 그럼 나는 이익 본 것도 없고 손해 본 것도 없나요? 아니죠? 손해를 봤죠? 1년 동안 예금에 넣어놨어도 2% 수익 볼 건데 주식 사서 본전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날렸잖아요 예금에 넣었으면 속편하게 2% 수익 볼 건데 주식에 넣어서 불안하게 본전이잖아요 본전이 아닙니다 횡보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제가 이 기회비용에 대한 강의도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매수 이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탄력적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또 주가가 좀 다이나믹하게 오를 땐 오르고 떨어지는 데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탄력적인 수익,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계좌 수익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너무 없는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돌파 눌림 매매는 매수 후 반등이 나올 때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경직성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긴 하지만 그 눌림을 잘 잡으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식화에서 한번 볼게요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 일봉상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어떤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양봉 띄우고 은봉 은봉 양봉 은봉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가 여기서 장대양봉이 빵 하고 떴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나오는 깨끗한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아마 크게 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량을 실리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한 경우인데 이 이후에 주가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돌파 눌림 매매법은 돌파 이후에 눌림을 이용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눌림이 이루어질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다라는 게 돌파 눌림 매매법이니까 이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은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요? 네 지겹죠? 거래량은 적어야 됩니다 하락할 때는 거래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 이후 나오는 이 양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 이 장대 양봉의 저가 아니면 이평선 아니면 지지대 그런 위치에서 양봉이 나와줄 때 매수를 하고 이 상승을 누리겠다라는 게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이렇게 도시화에서 봐도 차트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단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횡보를 보이던 종목이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을 띄우면서 급등을 하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릴 때는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밀린 이후에 양봉을 띄우는데 이 양봉을 띄우는 위치가 핵심입니다 위치 장대 양봉의 저가 혹은 기술적으로 지지선 혹은 이평선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돌파 눌림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차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그려놨습니다 1봉 기준이에요 1봉으로 상승 추세를 쭉 타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상승 추세를 띄다가 급등을 합니다 이때도 거래량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거래는 많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죠 이때는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양봉을 또 띄웠어요 이건 의미 있는 양봉 위치죠 왜 의미가 있어요? 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검은선에 다 있을 때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기술적으로도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또 이 종목을 사고 싶었던 사람이 이 위치에서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 또한 돌파 눌림 매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정의와 이렇게 도식화된 표를 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차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적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기법입니다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돌파 매매, 눌림 매매 다 학습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의는 항상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저의 방대한 강의 자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평일 장중에 제가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다 정리해 놨거든요 올려 드릴 거고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제가 직접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어려운 시장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돌파 눌림 매매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도식화된 이 그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돌파 눌림 매매법의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글씨로 살짝 써 있죠 눌림 없이 급등하면 따라잡지 않습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잡는 매매도 제가 예전 강의에서 했어요 그게 궁금하시면 이제 신고가 따라잡기 강의라든지 그 강의를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은 이제 돌파 눌림 매매기 때문에 이건 눌린 게 아니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대항봉이 뜨고 당연히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렸을 거고 근데 이 종목이 갭으로 살짝 뜨면서 시가에서 종가까지 다시 상승으로 밀어붙였다면 이 위치에서 따라잡지는 않습니다 돌파 눌림 매매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식을 매수하는 위치가 중요한데 그 위치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 두 번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 그 중에서 이 돌파 눌림 매매법은 후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공략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건 따라잡는 매매니까 돌파 눌림 매매법에서는 이런 캔들 형태에서는 버립니다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눌렸다가 재반등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매매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돌파 눌림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대로 된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돌파 눌림 매매법의 매매 조건입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이 돌파 눌림 매매법의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매매 조건입니다 장대 양봉으로 최근 6개월 최고가를 돌파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의 최고가를 돌파 마감합니다 6개월이면 2분기 정도 되는 거죠 2분기에 최고가를 돌파해야 되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윗꼬리 거의 없는 장대 양봉이 필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밑꼬리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윗꼬리가 길면 안 돼요 윗꼬리가 조금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제가 캔들에 대한 강의도 예전에 제가 캔들에 대한 이해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윗꼬리가 거의 없어야 돼요 장대 양봉이어야 되고 밑꼬리는 길어도 상관없지만 윗꼬리는 거의 안 달려야 됩니다 아예 없거나 짧거나 아시겠죠?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윗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양봉이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주가 조정식 거래량 감소 확인 엄청 중요하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모든 눌림목 매매의 기본은 하락할 때 거래 감소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현재가에서 대량 물량을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묻어가야 되는 세력 수급이 이탈됐다 혹은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눌림목 매매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거의 죽어져야 됩니다 이후 주가 조정식 거래량 감소 확인이 필요하고요 조정 후 재반등 확인 시 언제 매수예요? 네 오전장에 매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파 눌림매매법은 눌림만 잘 잡으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종가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상승폭이 커서 매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도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장대양봉의 저가, 이평선 지지 지지선 지지 중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대양봉 저가면서 이평선 지지가 같이 있으면 더 좋죠 장대양봉 저가면서 이평선 지지가 있으면서 지지선 지지가 있으면 뭐해도 더 더 좋죠 이전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장대양봉 저가 지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장대양봉이 났는데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양봉을 띄우는데 이 저가 부근, 이 저가 부근에서 양봉을 띄우면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장대양봉 저가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평선 지지는 뭐 5일 이평선이 됐든 20일 이평선이 됐든 60일 이평선이 됐든 의미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을 띄울 때 이게 이평선 지지입니다 지지선 지지는 지지를 받는 가격대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 받고 반등할 때 지금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제가 사례는 반복해서 볼 거니까요 자 돌파 눌림 매매법의 매매 조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페이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뭘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60일 이평선은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평선은 깨는 순간 돌파 눌림 매매법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버리세요 뭐는 지지해야 돼요 60일 이평선은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필수 조건이에요 60일 이평선 오기 전에 반등하면요 상관없어요 60일 이평선 위에 2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하면요 괜찮아요 5일 이평선에서 반등하면 괜찮아요 6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면 좋아요 근데 60일을 깨고 12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60일 이평선은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에 닿아서 반등하든 6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6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깨지는 순간 이 돌파 눌림 매매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굳이 제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60일 이평선이 깨졌다는 것은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눌러서 주가를 내릴 때 60일 이평선 밑으로까지 주가를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 밑에까지 주가가 밀렸다는 것은 이 종목은 뭔가 세력 수급이 빠져나갔거나 생각보다 세력 수급이 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버립니다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눌림으로 판단해서 진입을 하긴 했는데 모든 매매가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짧은 손절가 설정은 필수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쉽게 손절가를 잡는 방법은 내가 매수를 할 때 반드시 양봉에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매수하는 양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으셔도 돼요 어쨌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조금 짧게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 조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론적인 내용까지 앞서 도식화된 부분까지 봤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이해를 위해서는 뭘 봐야 되겠죠? 차트를 봐야겠죠? 실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판 울림 매매법은 어려운 매매법은 아니에요 주식 초보자분들도 개념만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만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해 보실 수 있어요 성공률도 꽤 괜찮은 매매법이니까요 차트 많이 돌려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에 해당 되는지도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에서 또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보고 나서 이해만 한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의를 보고 어?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 그렇구나 그럼 나 이제 해봐야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하고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서 어? 오늘 오현진 팀장이 어떤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에 맞는 차트가 있는 것 같아 이걸 한번 매매해볼까? 그리고 실전 매매까지 해보시고 반복하시고 여기까지 가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반드시 개인주의자분들이 스스로 흡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만 드리고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거 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실 시간에 드라마 보거나 예능 보거나 더 재밌는 거 보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져가시려고 그렇죠? 저의 지식을 나눠서 가져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져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평생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어? 이해했네? 그렇구나 땡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보고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소액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의투자를 해보는 건 어떠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의투자를 하면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고 했어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내 돈으로 매매를 하셔야 실전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익숙해지시면 500만 원, 1000만 원 그때 가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도 돼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돈 많이 벌겠다고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세요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자신감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투자 금액은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차트입니다 지금부터 사례가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게임즈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의 장대항봉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윗고리가 달렸지만 윗고리가 길지는 않아요 아랫고리는 달려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항봉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장대항봉이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실립니다 장대항봉에서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런 위치에서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 수익이잖아요 누군가는 차익실현을 엄청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물들이 물리고 그 다음에 이런 위치에서 단타성 수급으로 들어간 사람도 차익실현하기 때문에 매도가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건 뭐예요? 매수도 그만큼 많았다 매도도 많고 매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장대항봉이나 장대응봉에는 거래량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대량 거래량도 수반이 됐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돌파는 일단 나왔으니까 눌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눌림이 나와요 커졌죠? 제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키운 겁니다 이 장대항봉이에요 이 장대항봉 이 장대항봉이 이렇게 제가 키워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훅 밀렸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어? 훅 밀렸네? 이제 매수할 준비하면 되겠다 하나 더 확인해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 거래가 보시면 장대응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다? 여기서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세력의 수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뭐는? 하락할 때 적은 거래량은요 네 이 부분은 이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 기법에 다 통용될 수 있어요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게 실리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적게 실리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건데 어디서 매수한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가격적으로? 아니요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장대 양봉의 저가 두 번째는 주요 지지선에서의 지지 세 번째는 이평선 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 뭐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죠? 60일 이평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에서 60일 이평선은 뭐냐면요 이거입니다 이거 형광 형광으로 되어 있는 이 녹색 이 그린색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돌파 눌림 매매법은 끝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건데요 다시 차트를 돌아가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6개월 내 최고가가 기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윗고리는 거의 없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 눌림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야 되는데 눌림이 나올 때는 거래가 죽어야 됩니다 거래가 이렇게 훅 동반되면서 장대, 은봉 나오면 이건 역시도 벌입니다 주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60일 이평선은 절대 깨면 안 돼요 60일 이평선 위에서 혹은 60일 이평선을 밟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세 가지 조건 장대 양봉 저가 혹은 지지선 지지 혹은 이평선 지지 중에 하나 이상이 나올 때 양봉으로 나올 때 매수합니다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돼요 하락한 다음에 볼게요 하락을 했죠? 여기서 툭툭하면서 더 꺾였는데 보시면 여기가 장대 양봉의 저가입니다 장대 양봉의 저가이자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 이게 왜 지지선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허룡 아마 이강일 거거든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지지선인지도 모르시면 완전 기초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난 강의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과 장대 양봉 저가까지 일치됩니다 그럼 조건 3개 중에 2개가 일치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매수는 양봉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은봉에서 매수하는 거는 특별히 은봉에서 매수한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강의는 양봉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전 강의를 다 보시면 아실 건데 돌파 눌림 매매법에서도 양봉에 매수를 할 거예요 양봉 뜰 때 오전 짱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의미 있는 위치까지는 왔어요 장대 양봉의 저가 장대 양봉의 저가에서는 왜 반등하는지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해놨습니다 장대 양봉의 저가 그리고 지지선 두 가지가 일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눌림목이 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양봉이 뜰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양봉이 떴죠 그럼 오전장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돌파 눌림이 실패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는다면 이 돌파한 장대 양봉의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깼을 때 손절을 한다 라고 잡으시면 심플해요 짧게 손절가를 잡으시려면 내가 양봉에 매수했잖아요 양봉에 매수한 가격의 최저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제일 편해요 이 매매에서도 돌파 눌림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떴을 때 이 최저가를 손절로 잡으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흐름 볼까요 매수한 다음에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빠른 시간 내로 낼 수 있었죠 돌파 눌림 매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작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긴 하지만 매수만 잘 되면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매매예요 여기까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셨죠 하나만 보면 서운하니까요 한 두 개 정도 더 볼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전 고점이었는데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많이 실렸습니다 전 고점까지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 한번 눌리면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 어떤 식으로 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때 뭐가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는 깨면 안 돼요? 60일 2평선은 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60일 2평선 이거거든요 60일 2평선 깨지 않았고 하락할 때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네요 그건 조건이 되고 양봉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양봉까지 살짝 떴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요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은선을 그어드렸는데 여기는 지지선이 됩니다죠 네 지지선이 돼요 장대 양봉은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왔고 하락할 때 거래도 줄었고 어? 이거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도 매수한 다음에 바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요 윗고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때 미리 선수 쳐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트라는 것은 예전에 나온 차트가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한가를 잡고 싶으면 상한가를 과거에 많이 갔던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윗고리를 많이 잡아서 단탈하고 싶으면 과거에 윗고리가 많이 달렸던 차트를 보시면 돼요 차트도 반복해서 나오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전 차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돌파 눌림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충분히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차분히 따라하시면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죠? 내가 원하는 만큼 10번이고 100번이고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1강부터 최근까지의 강의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저의 지난 강의 1강부터 쫙 올려드렸고요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제가 직접 장중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하락장애 공부하셔야 상승장애 수익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저의 방대한 교육자료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례 두 가지까지 봤어요 이쯤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례는 반복적으로 봐야 되죠 제가 하는 강의는 저는 또 이걸 또 욕심으로 갖고 있어요 한 번만 봐도 두세 번 본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50분 정도가 되잖아요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봐도 한 두세 번 본 효과를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은 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 겁니다 줄이니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매가 다 기초적이지는 않죠 조금 고난이도 매매라든지 기법, 내용, 시황, 테마, 이슈, 모멘텀, 실적, 펀더멘탈 모든 것들을 이전 강의에서 설명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매매를 한 번 보겠습니다 광진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고점이 한 번 두 번 기록했고 장대 양봉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량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60일 이평선은 밑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눌림이 나와도 60일 이평선을 깨는 순간 그거는 버립니다 그때는 돌파 눌림 매매가 안 되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급등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눌림이 필요합니다 눌림, 눌림 필요하죠 눌리는 과정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눌렸는데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 저가입니다 장대 양봉 저가에서 양봉 띄었으니까 충분히 매수할 만큼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과 일치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장대 양봉 저가이자 지지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디서 지지해요? 깨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60일 이평선까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위치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장대 양봉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두 번째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세 번째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근데 지금 이 차트는 세 가지가 다 해당돼요 장대 양봉 저가이자 지지선 이자 이평선 지지까지 세 가지가 맞으니까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기서 지지가 장대 양봉 지지 지지선 지지 이평선 지지 여기서는 60일 이평선 지지죠 60일 이평선 지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없었죠 완벽해요 이 위치까지 들어가면 좋고요 바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세 가지의 포인트가 맞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 놓치면 아깝습니다 이런 차트가 있을 때는 매수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일단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떨어져서 60일 이평선을 딱 깼으면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갔어요 60일 이평선 지지했죠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죠 동반이 됐으니까 어때요? 눌려야 되는데 여기서 60일 이평선 보이시죠? 이거를 깨면 안 돼요 깨지 않고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거래량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 장대 양봉은 윗고리가 거의 없는 장대 양봉이 돼야 된다 밑고리는 길어도 상관없다 그죠?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돌파했으니까 눌림을 볼게요 눌림 보였죠? 눌림을 보였다 눌림 보였는데 지금 정고점에서 지지 받았으니까 지지선 지지네요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왜? 이유를 제가 써놨죠 은봉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봉에서 매수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양봉 매수든 은봉 매수든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초보자분들 줄이니 분들은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은봉 매수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셨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은봉 매수가 성공 가능성이 양봉 매수보다는 좀 떨어져요 다만 이제 장점도 있어요 은봉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좀 더 매력있는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볼 때 좀 더 큰 수익을 빠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이 되신 분들의 영역이고 은봉에서 매수할 때는 제가 특별히 은봉 매수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돌파 눌림 매매법을 양봉 매수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고점 지지가 나와서 지지선 지지는 됐는데 이게 양봉이었으면 매수를 해볼 만 했어요 은봉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양봉이 돼야지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은봉에서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매수 안 했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은 눌렸고 거래량이 줄었고 이 정고점 지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고 2평선이 61 2평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위치는 좋죠? 이 위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맞아요 일단 장대양봉 저가 지지는 아닙니다 장대양봉 한 중간 정도에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양봉 저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지선 지지가 나왔고 2평선 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어? 괜찮은 위치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면 주가가 바로 뚠뚠뚠뚠뚠뚠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이게 적어 보이지만 수익률로는 15% 정도는 될 겁니다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사례 한번 볼게요 파인텍입니다 장대양봉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그러면 눌림을 기다려서 눌렸을 때 매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빨리 빨리 볼게요 눌리죠? 눌리고 거래는 죽었어요 거래 죽었고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양봉 저가와 비슷한 위치고 또 60일 2평선의 지지도 돼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대양봉 이후에 주가 하락 하락할 때 거래 죽었고 60일 2평선 깨면 안 되고 장대양봉 저가나 2평선 지지 나올 때 양봉일 때 오전장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에 주가가 바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례는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 한번 볼게요 사례인데 눌림 실패 볼게요 정보점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눌림을 실패하면 매수하면 안 되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눌림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지지받아야 돼요 이건 지금 눌림 실패 사례예요 보시면 60일 2평선 깼죠? 깨는 순간 이거는 끝났습니다 물 건너 갔어요 지지선도 없고 장대양봉 저가도 지지 못했어요 그냥 깨죠? 이거는 버립니다 눌림이 안 나온 거예요 눌린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야 돼요 60일 2평선 깨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끝입니다 60일 2평선 절대 깨면 안 돼요 60일 2평선을 깼기 때문에 이 사례는 눌림 실패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넷 볼게요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대량거래량도 수반이 됐습니다 그럼 눌림이 나오고 중요한 위치 지지받아야 될 위치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역시 이것도 장대양봉 저가도 지지하지 못했고 60일 2평선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이 순간 끝입니다 60일 2평선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60일 2평선은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깨니까 어때요?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가죠 그럼 이거는 눌림 실패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와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이제 가격을 강조드린 적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다? 위치입니다 이 기법 역시도 위치적인 중요성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돌파 눌림 매매법입니다 이렇게 사례까지 들어서 모두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봐서 이해가 딱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 분명히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제 이전 강의 1강부터 보시면 훨씬 더 쉬운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이랑 무엇인가 부터 왔으니까요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방 링크 문자로 자동 답장 갑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문자나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평일 장중에 제가 1강부터 최근 강의까지 주식의 정석 강의 저 50분 동안 나오는 강의 쫙 80 몇 강 엄청 많죠 공부하실 자료는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추가적으로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 받으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밀리지 않는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